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경찰 수상 200만 정도가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창한 날 거창군이 와서 여러분들 뵙겨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멋진 축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뵙 때마다 이렇게 많은 박수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마음 전해드리고 우리 거창 국민 여러분과 구인모 군수님 또 이홍이 의장님 모시고 노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성과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노래하기 전에 우리 군수님 노래 듣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이홍이 의장님께서 제 노래 화장을 지우는 여자를 그렇게 잘 부르셔 가지고 제가 앞으로 행사가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 부르신지 의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 노래가 진짜 많은데 화장을 지우는 여자를 부르신 거 보니까 수건할 우리 의장님이십니다. 군수님과 함께 발맞춰서 우리 거창 국민을 위해서 정말 훔쳐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노래할 때 함성이라든가 오빠라든가 이런 소리 해주면 노래를 좀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상 딱 정해진 것만으로 화보를 하려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자 소리 틀려. 네. 네. 자 두 번째 노래는 여전부터 터미를 영원하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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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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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위장님이 이 노래 배워서 저보다 잘하려고 열심히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여러분들한테 칭찬듣고 싶어서 옷도 또 새로 입은 옷 거울을 몇 번씩이나 보고 나왔는데 어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